안녕하세요 미니선 셰프입니다 오늘은 후기 이유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보선 이주똥입니다 자 이 시기는 돌쟁이 무렵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소화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써서 이유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조리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엄마가 유리를 할 때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유리를 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버설 리조토 시작해 보시죠 소고기 버설 리조토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약간의 양파가 필요한데요 양파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향이 진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아주 약간만 준비해 주시고요 표고버섯도 버섯 중에 향이 아무래도 가장 진한 버섯이거든요 그래서 버섯도 1개, 작은 사이즈로 1개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안심 부위예요 안심 부위가 아이들이 소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부위이기 때문에 오늘도 안심은 핏물에 담가서 10분 정도 핏물을 빼주었습니다 찬물에 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치즈고요 치즈는 어른이 먹는 일반 치즈보다는 아이들이 먹는 저형 치즈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조토이기 때문에 살로 하기보다는 밥으로 우리가 오늘 리조토를 만들 거예요 약간 질축한 밥이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밥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우유보다는 분유 혹은 모유를 먹이셔야 돼요 우유는 먹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유나 모유를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물이 필요하세요 물은 생수 넣으셔도 좋고요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고기 버섯 리조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다음은 화요일이 너무 좋았어요 불닭볶음면은 예희들과 약간의 양들과 같은 식사입니다 그러니 concept입니다 물에 기쁘는 식사이 있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물을 넣지 않아서 베이컨도 같이 넣어 주는 식사예요 소금에 전해 주신 식사입니다 10분 후 서로 주신 식사를 맞춰서 이제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소고기 버섯 리조트 시작을 해볼건데요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기름보다는 물로 일단 주재료를 볶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약 1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달궈진 냄비에 넣으셔야 돼요 다진 소고기, 양파, 소고기 넣고 충분히 볶아주세요 달궈진 냄비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름이 아닌 물에 볶기 때문이거든요 잘 볶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냄비에 넣기 보다는 이렇게 약간 밝아진 냄비에 넣으셔야 물에 볶는 효과가 기름에 볶는 효과만큼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중불에서 1분 정도 볶으셨으면요 이제 준비해 놓은 약간 지축한 밥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유나 모유를 넣어주실 거예요 이 식의 아이들은 우유를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분유나 모유로 이렇게 밥을 잘 섞어주겠습니다 이때 물도 같이 섞어주셔야 돼요 분유나 모유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물이랑 섞어서 제가 물도 약 2큰술 정도 넣어볼게요 부드럽게 은근한 불에서 약 10분간 끓여주시면 될 것 같네요 부드럽게 은근한 불에서 약 10분간 끓여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치즈를 넣어줄 건데요 아까 재료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른이 먹는 치즈보다는 아이들이 먹는 저염치즈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조또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드셔도 돼요 잘 풀어주시고요 치즈가 잘 녹으면 이제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소고기 버섯 리조트 또 만들어 보셨는데요 후기 이유식은 초기나 중기 이유식에 비해서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다양한 조리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여러모로 요리할 맛이 나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도 합니다 조금 힘드셔도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이유식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